모실 가수는 우리가 옛날에 대가야국이 어디였죠? 고령이었죠? 고령인데 이 가수님은 김호 가수님입니다. 대가야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한참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. 신곡입니다. 보고싶어! 대가야 자 본인 소개 해주세요. 저는 대가야를 부르겠습니다. 이번에 제가 대학원 윤명남 선배님과 대가야를 만들어 가십시오. 대가야를 만들어 가십시오. 대가야를 부르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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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날이 오는 저 하늘의 빛날이라 그날이 그리워지네 대가야 꿈을 꾸는 내 고향 주사 내놓는 눈에 하얀 소리 아련이 들려오는데 대천에 마르는 물은 풀이 돌아 흘러가고 대가야 꿈피는 그날이 노리라고 주벌주차 그날이 그리워지네 그날이 그리워지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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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